투자자 여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름과 함께하는 전체기능 시작 전략과 그 다음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월달에 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시장을 얘기할 때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하시면 안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어렵게 드려요. 그러니까 만년고 매일같이 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 거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께 도움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니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장이 좀 어렵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여기네요. 여기요. 여기. 이 구간. 또 이 구간. 제가 이 구간은 놓치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니 이거는 중국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하면서 연대 자존심 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저때 헝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중간에 전략이 나가서 무슨 후진국도 그런 후진국이 없는데 주시장의 모습을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보다도 더 나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중국 잠깐 보고 갈까요? 중국을 잠깐 보시면 중국 상해지에서 한번 볼게요. 어때요? 얘는 안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한마디로 하면 돈 푸기 정책을 쓸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 선행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지금 지난 작년 8월 이후에 금리를 3분 올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넬이고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금리 수준과 똑같이 1.25를 갖다 놨어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때만큼 완전히 회복됐느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금리를 올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했냐면 금융 불규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산법을 나타나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 꺾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너무나 치솟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anyway 자 골자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국보다도 나빠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중국은 안 빠지죠. 여러분 이런 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우리나라 생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왜냐하면 방수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보다 더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요. 그 부담스러운 게 제가 얘기한 게 틀릴까 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건 안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시장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국보다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해치 그러니까 여기서 인버스를 좀 사놓으셔야 되든지 아니면 양 매수라고 하죠. 양 매수를 좀 해놓으셔야 되든지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 우리 푸드옵션 같은 경우 이때 7배 이상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들 물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치를 많이 해드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런 장에서도 따블라운즈 목군도도 있고 오늘도 분 뭐 션드 오토리든지 쟁쟁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장이 너무나 내려가 버리면 저희도 이 어깨가 젖는데 하물며 해치를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올해 1월달 장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제너리 이펙트 1월 광세장으로 이기면 안 되고 1월달에 바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중에 이 앞에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냉정하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유튜브 안에 그냥 유튜브 안에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원폰 드레스 안에 이 안에 있네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다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에서 했던 내용들을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한비 한미 금융발 금락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리를 1.25까지 갖다 놨는데 더 큰 변수는 1월 말에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특히 이 내용 안에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잘 좀 들으십시오. 한번 가서 꼭 좀 한번 들으십시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기 골자를 잠깐만 좀 빼올게요. 제가 이거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충격파는 바로 브랜더드한테 한방을 맞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롬팔 같은 경우는 한참 비둘기의 복수를 낼 때 이 사람 원래 메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2018년도 12월의 주가를 가서 보시죠 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메었다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달라요. 연준 의장의 임무는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푸는 거고요. 돈이 너무 넘쳐놓으면 돈을 거둬야 되는데 그 돈에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고 금융 긴축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계속 아시아스피 제롬팔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덕분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급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연준회가 열릴 때마다 급격하게 자기의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파 쪽으로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지난 2000년도에 IT 법이 터졌을 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주가금낙 올렸죠. 이때는 금리가 6.5에서 1.0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때 한참 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빵 하고 결국은 빅쇼트의 주인공처럼 급락을 줬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브레이너드 이 부의장 원래는 연준회사였죠. 원래 이 사람을 인정을 그러니까 패드의 의장으로 누구를 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특히 브레이너드를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은 제론 파일이 현재 금융시황을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연준 현재 연준 이사 외에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전 넘버3 뉴욕 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더들리가 조목조목 이 제론팔이 잘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우리가 보통이 하는 평균 물가제 이걸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가할 거래 다 들어간 걸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 조치가 무지하게 잘못됐다라고 꼬집었어요. 그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 여기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장을 무슨 장이다 라고 하면 내우 외환의 장소예요. 저것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한술 더 떠서 무거운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이줄 총재의 발언이에요. 이번에 금리를 1.2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19년도 말 2019년도 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그때의 수준까지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1.5가 문제가 아니라 1.5차도 긴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야 이줄 총재 저 양반 왜 그럴까 아니 자기는 3월달에 물러나면서 1.5도 이것도 긴축이 아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다음에 오는 총재가 당연히 1.5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도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주시장의 폭락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더 무서운데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한 조짐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 지역을 얘기해서 좀 적용합니다만 저쪽 우리가 물류단지라고 하나요? 저쪽 의왕인가 이런 쪽 이쪽 약간 이런 외곽 쪽이나 이런 쪽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차 나오는 얘기니까요. 일부 저쪽 외곽 쪽에 보면 이미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5를 지나서 한 1.75 정도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1.25 이 놈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매물이 안 나온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주택이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버텨야지 이번에 대선에서 어차피 양도세 깎아주고 뭐 한다니까 지금 버텨야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진짜 그렇게 되면 매물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는 이게 높아나우니까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뭐냐 부동산을 팔고 1인폐에 해치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건 바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캐시 위주 트리시라는 인식이 바뀌어서 이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팔고 내가 캐시로 보유하겠다는 마인드가 점점 더 생료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주열 총재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가 더운다나 군대 용어로 하면 갈 참인데 그건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의에서 작년 11월달에 예측한 것이 소비자불가지수가 작년에 2.3 올해 2.0 봤는데 이게 2.3이 아니라 이게 2.5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이 아니라 얘는 2.5보다 더 위면이었지 낫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반기의 물가상승률을 얼마정도를 받느냐 하면 실제건 데이터 통계치니까요. 상반기의 물가상승률을 얼마정도로 받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상반기 2.3을 봤어요. 그리고 하반기 1.8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휙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뒤집혔냐면 물론 이것도 다시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 상반기가 3%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반기 하반기도 2%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합해도 2.5가 되죠. 그래서 2.5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5보다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달에 금을 올렸잖아요. 더운데 금을 올린 게요. 8월 11월 1월인데 여기 11월과 1월달은 랑데뷰 인상 즉 연여서 인상하기는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급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선행적으로 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올리게 되면 이게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비트에서 부동산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 같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돈줄수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보십시오. 얘를 얘 60선 쌍봉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거 60선 쌍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재님 이건 뭡니까? 할 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숏 3파죠? 우리가 지금 매도 기법하고 이거 숏 3파 아닙니까? 숏 3파에 롱툼의 쌍봉 아니에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컴퓨터 회원님들 어떠세요? 제가 모바일 회원님들의 반응은 볼 수 없겠고 컴퓨터님 이거 우리 그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이제 내려가면 직전 저취입니까 여기서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얘가 다시 올라가는 신호가 되려면 얘가 60선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해야 되죠? 시그널을 보고 해야 되죠? 괜히 예측이 아니라 어쨌든 얘가 이걸 마주보기 쌍봉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점으로부터 여기가 3개상 된 다음에 제가 비트콘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리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빨리 제가 다 때리라고 그랬겠죠? 여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엠파도 있고 올라간다고 그러고 여긴 마주보기 쌍봉 저기가 있었으니까 다 때렸죠? 매미기 법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폭락하고 있어요. 얘가 폭락하고 있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외곽 쪽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고 물론 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밑에서 올라가긴 하겠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개되는 강남 4구를 중심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속도가 점점점점 둔해지고 있는 건 누구나가 느끼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주가가 우에서 꺾어질 때도 잡주가 먼저 꺾어지고 그다음에 우량주가 꺾어지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쪽이 꺾어지냐면 외곽에 먼저 꺾어지고 그다음에 강남이라도 이런 데가 꺾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은 왜? 바로 이 금융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점 표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 중립금리 이상일 때 지금 2% 이상일 때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어디가 위험하다라고 했냐면 2023년도가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당겨져서 올해 2022년도에 미국의 금리를 기본 3번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 일별선 제가 얘기 드리겠지요. 무려 7번 8번 얘기도 나온다 그랬죠. 도이치방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이 곰곰히 생각해 보시죠. 이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 세 숫자의 무려 온도와 같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펄펄 끓는 물이 되느냐 아니면 꽁꽁 어느 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요소 팩트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 팩트의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하나가 금이라는 팩트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는 경기라는 팩트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는 시위라는 팩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심류는 제3의 용조동돼니까 빼놓고요. 금이라고 경기를 갈게요. 그러면 작년에 주가가 2020년대에 주가가 빠지면서 3월달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코라일구가 터지면서 경기는 냉각됐었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물은 찬물이었다는 거죠. 이때 내려갈 때 폭락할 때 그런데 왜 쭉 올라가냐 이 폭락했던 것보다 여기 금리가 저금리 바탕으로 해서 제로금리 똔또 여기다가 양쪽 하나 그럼 플러스 더운 물 여기다가 회사체 인수 그래요. 이게 더 용광로의 물에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주가 내려가는 걸 보고 이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알겠습니다. 일부 한간에서는 야 금리로 올라가면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이건 경기가 좋다는 신호니까 이건 주가가 상산한 신호다 그럴 때 제가 일으켰습니다. 개뿔 뭐 푹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컴퓨터 회원님들 맞습니까? 이거 무식한 이거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 올라갈 때 뒷배경이 반드시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인프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문제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선순환 과정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소비가 들어서 소비가 들어서 정상기화 때에서 들은 것을 이것을 수요 인프레이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고 얘는 비용 인프레이션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나마 미국은 그나마 미국은 지금 금리가 위로 올라가서 주가가 출렁거리더라도 이건 너무나 많이 올라간 것에 따라서 조정받고 그도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보세요. 올라갔다 지금 충격받을 때 우리가 미국처럼 경기가 좋나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우리가 왜 작년 7월부터 주가가 빠지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빅픽치의 그림을 단순하게 이 차트만 갖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뭐가 꺾었다고 그랬죠? 얘가 뭐가 얘가 지금 주가가 내려 이렇게 올라갔다 꺾이는 이유가 뭐가 꺾였다고 그랬어요? 얘가 20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반구석에 앉아서 모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안에 앉아가지고 홈쇼핑이나 어떤 아니면 뭐 온라인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부 다 주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해서 자동차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소위 매구제 주문이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경기가 핫하게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작년 7월 기준쯤에 해서 얘가 뭐가 꺾기 시작했느냐 OECD의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경기선행지수가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일 때 여러분들 질문이 왜 그러면 경기선행지수가 꺾였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내리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안 내리니까 할 때 아 여기 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 이 안에 죄송합니다 이거 일본 말인가요 안고가 뭐가 이 속이 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기화 조제 이 안에 우리는 제조업이라는 이 안에 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서비서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요 부분들이 그럼 경기선행지수가 꺾였을 때 우리도 위험하고 중국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이고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이냐면 얘가 지금 매우 외관 미국도 금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린 지금 1.25로 올려서 이게 그만 됐다 그러면 좋은데 얘가 앞으로도 1.25가 아니라 1.5 더 나아가서 1.75 2.5 2.0 이걸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대통령 선거나 이걸 앞두고 미국은 저 뭡니까 11월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장님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인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식을 다 투자할 것 같고 주식 올라가면 인기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대다수는 안 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물가가 문제겠죠 만약에 물가가 추석을 사갖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보시면 미국 가서 보시면 이제 셀프로 주유소에서 기눈을 넣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게 다 있는데 특히 그 카스코나 이런 데 가면 이 갖다가 꽂는데 보십시오 얘가 하루가 멀다고 유가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얘길 누면서 계속 욕하겠죠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우리 뭐 장바구니 물가라고 5만원짜리 5만원짜리 하나 갖고 나가도 뭐 하나 제대로 살 게 없다고 하면 이거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더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저 누구입니까 이 조바이덴 대통령이니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삐끗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가가 굉장히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바이덴 대통령이 이번에 브랜너드보다도 누구를 제놈파이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화이트로 싸워달라 해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유가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유가를 볼 때 세 가지의 유가가 있죠 그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부텍사스 중진류 이걸 보는데 어때요 이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얘가 잡힐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이런 분과 연결돼서 금리가 어떤가 라는 걸 보니까 금리도 10년 만기 국채중리를 보시면 얘가 치솟고 있죠 지금 얘가 1.8 이 앞에 제일 고치면 1.77인데 얘를 종가상 뚫고 1.8 라이크까지 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상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그냥 일반 투자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면서 금리문대도 체크해야 되겠고 인프리저문대도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인프리저문대 유가도 체크해야 되겠고 기업의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처럼 OECD의 경기선인지 체크하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있다고 한들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문가들조차도 얘가 무슨 1월달에 제뇨 리펙트니 뭐니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얘가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로 보시면 지금 지금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보세요 얘가 금리가 있고 인프리저들이 있고 뭐 유가가 있고 기업의 실적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셰프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얼마나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셰프가 있어요 그러면 셰프가 어떤 요일을 해요 이 안에다가 각종 재료를 넣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그냥 생라는 걸 해볼게요 그 양파 양파도 넣고 오이도 넣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양파도 넣고 오이도 넣고 그 다음에 뭐 피망도 넣고 뭐 각종 여기다가 뭘 이렇게 놓다고 칠게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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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이 셰프가 무엇을 넣는지는 잘 모르고 잘 관심도 없죠 다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냐면 이걸 먹었을 때 이 맛이 어떤가 이 맛이 뜨거운 맛이냐 핫하냐 아니면 콜드하냐 우리 이거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럼 자 얘가 핫하면 이게 시장을 얘는 어차피 프라식인용인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프라식인용인가 마늘증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럼 얘가 핫할 때 얘가 핫하지 않을 때는 그걸 뭘 갖고 판단하냐 항상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음 하나의 기준점 그럼 저 하나의 기준점이 뭐냐 어 하나의 기준점이 뭐냐 자 제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시장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가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갖고 많이 하는데요 보시죠 여기는 은봉을 줬어도 여기는 은봉을 줬어도 얘는 오히려 이게 매수의 찬스였죠 이게 근데 얘는 은봉을 준 다음에 은봉을 준 다음에 매도의 찬스였죠 그죠 똑같은 얘는 은봉이고 얘도 은봉이고 그런데 음 얘도 은봉이고 그런데 얘는 왜 매수의 찬스였고 얘는 왜 매도의 찬스였을까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쇼윈도우에 가다보면 윈도우에 가장 멋진 옷들이 걸려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워낙 바쁠 때는 백화점 가서 옷을 살 때 물론 이제 시간 나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취약을 만들고 골라서 사야 되는데 제가 하도 바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쭉 가서 백화점에 그 마래킹에 입혀있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요 와이셔스 모고 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샀어요 왜 거기에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걸 거기가 매니저에다가 걸어놨기 때 쓴다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누가 제일 잘했니 이게 아니라 1월 달 끝났을 때 1월 말에 누가 제일 잘했니 2월 달 끝나면 누가 제일 잘했니 그러니까 각각 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레코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죠 특히 월말 중에서 분기말이 중요하겠죠 3월 6월 9월 12월 그죠에서도 또 분기말보다 더 중요하면 반기 6월 12월 그죠에서도 가장 중요해서 연말에 야 그래 얼마쯤 벌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달에 얘를 끌어당겼다 어떤 주식을 좋다고 생각해서 끌어당겼다가 쉽게 해서 담물 쭉쭉 다 뽑아먹고 이제는 이 종업 갖고 수익을 끼면 안 된다고 할 땐 어떻게 될까요 연말 레코드를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연말 그러니까 월이 날짜 변경선처럼 월 변경선이 넘어간 다음에 얘가 물량이 나오는 거하고 월 중에 물량이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빅캔들 그려볼게요 빅캔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 안에 있는 건 스몰캔들이죠 그럼 보세요 이 안에 요 안에 요 스몰캔들 파란 게 들어왔네요 요렇게 요렇게 파란 게 들어왔네요 차가운 게 들어온 거죠 얼음이 동동 떠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얼음이 동동 떠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바깥에 빅캔들 보십시오 얘가 바깥에 빅캔들은 빨갛죠 즉 여기서 막 불을 떼고 있으면 이거 다 팔팔 나중에 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이게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그림에 여기도 얼음이 동동 뜹니다 그렇죠 얼음을 똑같이 보죠 그런데 여기는 용광처럼 이렇게 불이 되어졌지만 얘가 만약에 눈뻘이 휘날리는 이 바깥에다가 나타나면 얘는 더 꽁꽁 얼겠죠 월이 바뀌었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찾아낸 매매기법 중이어서 베스트 10 가장 가성비가 높은 그냥 기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가성비가 높은 하지만 모르면 전혀 모르는 그 기법 중이어라고 뭐냐면 날짜 변경선이 일어났을 때 얘가 빅캔들이 아래로 누리느냐 위로 누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까이 했던 대로 미국의 브레이너드 악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브레이너드 악재가 아니라 제가 국고추에 그린 게 있죠 야 우리가 브레이너드 한 방 맞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연준 이사들의 그 분위기 그러니까 미팅을 하면 그 분위기였을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대비해 준 거다 왜냐하면 브레이너드는 대표적인 비둘기준에서 비둘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차갑게 매로 변했다면 여기에 패드의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고추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헐적으로 뜨면 뜨면 뜯죠 진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줄 총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발언이 무엇을 뜻할까 유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많았으면 일단은 도망가야 되죠 어때요 저 설명 잘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제로에만 신경을 써요 모든 유튜브의 내용들이 다 제로 갖고 분석해요 맨날 간다고 그러죠 가만히 둬 보시죠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계속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계속 가고 있나요 이 시장이 골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시죠 무조건 간다고 하는 얘기를 이때도 저게 대천정 아니었습니까 이거요 저는 이게 로우캔들 나오면서 제가 지금도 격나요 얘가 장대목 나오는데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여길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꼭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원들이 이걸 기억할 겁니다 이 분들 꼬박꼬박 공부하거든요 특히 얘가 로우캔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여기 보시면 이걸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앞에 컴퓨터가 그걸 뿌려줘요 메뉴판에 잠깐 끄집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했질 안하고 얘가 내린 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와서 얘가 와서 투효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 들어와서 이 오파동 때 장 끝났다고 한 지가 언젠데 가끔 띄엄띄엄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월일동 어디쯤에 있나 컴퓨터님 월일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나요 여기 월일동 여기 있네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안 보이고 있죠 다른 것 다 지워볼게요 여기 이 알고즘을 다 만들어 놔요 저희가 이 안에다가 제가 다른 것 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띄워보면 나올까 모르겠네요 아 여기 나와요 월일동 자 지금부터 매직을 보십시오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 똑같이 당근도 넣고 오이도 넣고 다 여기 각종 제로가 플러스적인 제로와 항상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항상 섞여 있어요 뭐가 우세하니는 시장이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매수가 우위예요 근데 여기는 매도가 우위예요 언제 얘가 이렇게 로그핸드 되고 얘가 얇아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컴퓨터 가서 자동 시그널 하나만 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월일동 있죠 자 보세요 여기를 딱 걷어보면요 얘가 이걸 걷어볼게요 걷어보면 신기하죠 얘는 얘가 한참 올라가 여기 얘가 이렇게 한참 기조 올라갈 때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매도 사인은 하나도 없죠 어때요 온통 몇 사인만 있지 않아요 안 신기하세요 안 신기하세요 근데 내가 변곡일 때 약간 왔다 갔다 하더니만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매도만 나오죠 매도만 나오죠 매도만 나오죠 얘는 엠파도니까 매도만 나오죠 밑창으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이 안에 분명히 더운 곳도 있고 찬 곳도 섞여 있어요 그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쪽을 지나갈 때는 이 합이 플러스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더 우세할까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얘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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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단위로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자 지금으로 가둬 왔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으로 얘가 가버리면 얘는 어때요 얘가 요번 달에 얘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제가 맨날 얘가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5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 얘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는 어디냐면 얘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걸 제가 여러분께는 뭘 갖고 설명드렸었냐면 셀트로운 갖고 제가 맨날 셀트로운 갖고 있는 건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저랑 친한 전문가가 셀트로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얘가 주가 위치가 나쁜 위치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세요 찐팬분들이 셀트로운을 보면 얘가 올라갈 때는 계속 맨신호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보이죠 스스로 보이죠 얘가 어디 올라갈때 얘가 어디서부터가 맨도신호가 우세하기 시작하죠 나왔어도 맨도신호가 우세하죠 이렇게 그럴 때 이걸 엘파동을 설명하면서 몇 번 자 엘파동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한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답답하죠 그럼 제대로 대처를 했냔 말이죠 이게 한 번 들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봐봐요 얘가 올라가나 그러다가도 아니니까 다시 또 맨도신호가 딱 나오죠 신기하게 나오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 무슨 조작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놓은 거잖아요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죠 넘버 아니죠 이때 중요한 거 일단 얘가 얘가 이렇게 대들 주고 나면 이 대드가 이게 빅대드에요 그냥 작은 대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왜냐하면 저조차도요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 저조차도 얘가 빅대드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얘가 올라간 여기에 젖어서 여기 선벽 젖어서 술에 취해서 얘가 이렇게 나눈 걸 구별하지 못할까 봐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늦잠 자지 않도록 알람하는 것과 똑같은 알람장 찾아놓은 겁니다 어 빅대드 나왔냐 그럼 잡아서 1번 빅대드 2번 저점 찍고 3번 뒤지게 반등 4번 60 하방 5번 저점 붕괴 다만 얘는 성공량 매도 어 여기 성공량 성공량 매도 그 다음에 저점 붕괴 원채트버치 밑으로 쪽박 진짜 쪽박이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동안 흥얼흐린 거를 그런 거를 여러분들 저 사람 뭐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에요 맞아요 일명 주가의 라이프사이클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 안 배우고 싶으세요 음 어우 얘는 이미 죽었구나 그럴 때 이 기준점이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좀 얘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아 얘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하면 얘는 무조건 찬스다 왜 왜 얘가 무조건 찬스하고 떠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도 고루에 쳤거든요 접수했어요 계속 고루에 쳤거든요 이렇게 중보보다 나쁘다 하고 여기서도 고루에 쳤고 계속 고루에 쳤거든요 여기서 계속 고루에 쳤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하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참 어떨 때가 어느 때 제가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중보보다 나쁘다면 중보보다 나쁜 거고 얘 1월달에 보세요 1월달에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멋있어 보이죠 얘가 야 제뇨 리픽트 갑니다 멋있어 보이죠 음 TV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가 이미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데이터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무조건 근데 깨지는 건 여러분 계좌가 깨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고합시다 라고 하죠 그 보고합시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월초 아래 은봉이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건 간단히 이거 하나밖에 더 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이 중에 이 중에 저희 찐팀부도 계잖아요 저는 파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나오는 이런 신호들은요 이 앞에 아까 꺾어졌던 그 구간과 똑같아요 이 구간이 2018년도 10월달에 급락할 때 막 한참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뭐 주가 역사적 바닥 찬스니 무슨 갭 뭐 푸트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오죽하면 심한 구분하지 말라고 뜬다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얘도 보면 얘가 이게 꺾을 때 은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때요 저희 그 방송 듣는 분이어서 시스코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런 유튜브 할 때 김국희님 아마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7년 이상 됐으니까 저랑 같이 이거 한지가 똑같은 자리잖아 일단 얘는 소나기를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소나기를 피하는 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바로 금이었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LG 엔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주제 아니에요 정말 이거 정말 이런 거 하다 보면 모라통이 터집니다 제가 오죽하면 삼성전자도 그럼 뭐하러 저거 삼성전자도 놔둡니까 다 갓기 가죠 갓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반도체의 물적 분할하고요 저 모발도 잘 된 모바일 분할하고요 카카오 오시죠 카카오 최근에 카카오 뭐 누군가가 뭐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뭘 팔아 쳐드셔서 400얼만가 이겨놨때면요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그 합법은 알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접수 카카오가 외국에서 돈이나 벌어옵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돈도 벌어오고 이 돈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안에 돈을 장사하면서 먹은 걸 누군가가 특정한 소수가 받아간다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이니까 접고라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장은 지금 이 꼬락선이로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이걸 다 분석을 못합니다 아니 전문가들조차도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꺾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꺾어지는데 맨날 간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제가 제일 느끼시는 거 제 몸만 보면 알아요 제 몸만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죠 제가 멘탈이 붕괴됐는데 멘탈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한심 제가 그 사람 그걸 보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긴 왜 이렇게 도대체 뭐라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해하는 방송을 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월간 다녀 얘가 여기서 오죽하면 제가 중국 봐도 나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오파동입니다 여기 얘가 오파동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장이 들으면서 김수정이 언제쯤 간다고 할 것인가 그럴 거 아니야 결론 최소한 월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월에 바뀌어서 12월달처럼 얘가 월에 바뀐 다음에 보세요 이걸 왜 예측하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 30년 됐어도 못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얘가 월에 바뀐 다음에 월에 1월달은 틀렸고요 올라가 봤자 아래 꼬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제도 봐봐 어제도 아래 꼬리도 안 되면 또 다시 밀렸잖아요 무슨이냐면 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떴을 때 잘 보십시오 얘가 어제 얘가 밑에서 빵 올라왔죠 선물 기준으로 보면 접수 선물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말하는 얘기가 무슨인지 알아두세요 그래봤자 아래 꼬리잖아요 얘가 떠봤자 얘가 보세요 얘가 내려가다가 얘가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가다가 들어봤자 무슨이냐면 얘가 이렇게 은봉을 이렇게 줬다가 그냥 아래 꼬리단 이 꼬리단 은봉일 뿐이에요 주가가 돌아서려면 양봉을 줘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얘가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보세요 얘를 보면 얘를 보면 요 앞에 올라간 적 있죠 요 앞에 요 앞에 요거 올라간 적 있죠 요 앞에 올라간 적 있잖아요 요 앞에 그럼 얘를 분복을 열어보면 보세요 얘가 밭으로 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가 주식 갖고 있다고 간단한 방소만 찾아 들어가요 한 번 정도는 이게 여러분들 월룸 미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 날은 이 날은 올라가죠 그죠 이 날은 해도 되죠 근데 이 날은 해도 되는데 얘를 보면 얘는 그 다음날 걷고지는 게 보이잖아요 파란색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게 올라가도 이게 파란 색깔이면 나는 조심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럼 얘가 만약에 그 다음날도 만약에 올라갔으면요 그건 얘가 이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30년 올라갔겠죠 이때는 그날은 데이는 매수예요 얘가 이건 데이는 매수예요 그런데 그날은 매수인데 월간 다녀보면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 앞에 또 제가 그 어디입니까 그 저 매수자인가요 거기 출연했을 때 여러분께 카카오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요 사회자가 정 앵커가 선생님 연초에 일반 투자들이 카카오 많이 샀는데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반동주기 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딜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저희 위원님들 근데 제가 아참 이게 가슴 아프거든요 아 근데 얘가 좀 당분간 힘들겠는데 이런 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방송에서 제가 그 마음은 너무 너무 멘탈 막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얘가 이 발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많아서 이게 또 이렇게 내가다가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게 월초에 이렇게 월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짱때문하거나 흑산문하거나 위험해요 얘는 미국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늘도 제가 회원을 모집하는데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뭐라고 하겠네요 뭐라고 이해 한마디 듣겠네 지금 몇 시입니까 좀 있다가 홍보 좀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월초에 짱때문을 주면요 얘는 조심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미국조차도 제가 SQQ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인버스거든요 맞습니까 음악천업님 시스코님 저희 분들은 알아요 아니 제가 미국을 가장 좋게 하고 얘가 물려도 얘가 13분의 1씩 소십쇼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미 우린 저 밑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꾸는 것들도 하다못해 애플도 애플리그 보고 다 웬만한가 다 반칙 때렸고요 그 다음에 커버하려고 얘를 SQQQ 얘가 3xC 인버스 짜리입니다 얘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엔 귀 안귀기로 해요 무조건 간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그 뭡니까 TV사회자가 미국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 길게는 디커플이지만 요번달은 같이 동반커플링입니다 맞아요 회원님들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얘기했네요 아 지금 요번달은 같이 커플링입니다 요번달은 디커플링 아니고 다만 길게 보면 걔는 디커플이지만 요번달 얘도 월초 아래 은봉이잖아요 그쵸 얘 이렇게 보면 얘 나사 이렇게 보면 얘 이거 은봉 아닙니까 이거 은봉이잖아 요소부터 은봉 때리고 있잖아 연초에 그쵸 어 결론 다시 한 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주시장에 성공하는 방법은요 이건 거시기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수재님 제가 지금 직장 다녀와서 어 직장 퇴근하면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직장 퇴근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언제 금리를 보고 어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어 제롬파일을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요 제가 이 강의하는 이 스타일이 국구체에서는 빅픽쳐를 항상 강의합니다 맞아요 어 접수 그럼 빅픽쳐에서는 항상 여기서 빅픽쳐를 강의합니다 이거 여기다 놓고 제가 뭐 차태가 어떠고 뭐 운동이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빅픽쳐를 얘기합니다 빅픽쳐를 여기서 들으신 다음에 무료방송을 무료방송을 여기서 해요 여기서 무료방송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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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들어가면 대의로 얘기해요 장이 어떻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떻다 이게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디쯤 했나요 음 이 안에 그게 있어요 이 안에 뭐 과다 이격이다 뭐 바람방향이 뭐 어쩌다 음 여기 어쩌다 음 어쩌다 그러고 합니다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렇게 국구체에서 맛있었던 주먹은 세 주먹이 다 괜찮죠 아 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국구추 나간 뭐 먹었죠 뭐더라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해성DS 보세요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어 얘들은 괜찮죠 해성DS 또 뭐였죠 상하가 지은 건 뭐였죠 어 얘 또 뭐였어요 도치금유예 지금 제가 옆에 뭐 세 주먹이 제일 기억나는데 음 아 지하이테 지하이테가 어제 상하가 먹었습니다 그죠 어제 상하가 먹었죠 이거요 이거 국구추 주먹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께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 저 그럼 저 여러분들 야 그렇다고서 뭐 제가 뭐 하는 건 무조건 다 좋고 뭐 남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뭔가가 거기에 어떤 매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매직이 아니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뭔가가 있거든요 음 요번에 요번 때는 주가 차별장세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여기 레코드가 다 있잖아요 어느 한 날 맞는 것만 여기다 쓰지 않거든요 여기요 여기 어느 한 날 다 씁니다 계속 얘가 데이터를 어크래스라는 계속 합니다 여기 있네요 하나는 여러분 종가 뒤에 가서 사지 마십시오 종가 보아비상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하이테 그죠 36% 먹었네요 음 메리츠 금융이나 메리츠 할인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얘들은 얘들은 끼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쩌저쩌저쩌 그래서 우리가 봤던 종목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어 얘네들 1%씩만 먹으면 되는 거죠 상가 먹었죠 그죠 이 특징이들이 있단 말이죠 얘들은 이게 종목글의 특징이요 음 또 하나가 뭐죠 아 텔레칩스 맞아요 텔레칩스 맞죠 왜냐면 제가 어떨 때 여기서 방송하고 환경화에서 방송하니까 어느 거가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음 그죠 아니 종합이 폭락을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비결은요 여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올해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차별화에요 음 주가 차별화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가서 가놓고 야 김상현 이거 잠깐 와서 봐라 어 잠깐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잉 음 어 되지 않았니 음 저도 이거 모르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자 텔레칩스 볼게요 하는 요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증권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포탈사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올해는 제가 유독 올해는 얘를 많이 잠깐 보죠 얘들이 실제 어떤 걸 계속 보는 겁니다 보시면 얘가 작년 실적이 여기 영업 영업 실적이 중요한데요 작년 실적이 왜 또 문제가 있나 얘가 작년 실적이 영업 실적이 45 그래? 그럼 올해는 어떠니? 음 올해 어떤 일을 보니까 음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얘를 쏘는 요령이에요 음 저 밑에 똥주 잡주 같은 거 몇천째를 하지 마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 얘가요 영업이 어 84억인데 이제 이제 실적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작년인데 돈 얼마 벌었다 어 괜찮게 발표는 이게 제수소수 이게 납법으로 하면 발표할 때 쭉 확 빠져버리거든요 음 괜찮네 그럼 올해는 어떨까 와 이거 뭐야 따블 나오네 그죠 일단 얘가 최소한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여전히 높은 거잖아요 다음 연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전히 성장하네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지하이테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LG 앤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다가 막 두둠 맞습니다 근데 얘는 왜 더 두둠할까요 얘가 그냥 단순하게 LG 앤솔과 연결된다 그게 아니라 얘를 뒤져보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종목분석 컨센서스 야 너 돈 번이 어떠니 얘를 보니까 어우 작년에 작년은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죠 52억에서 얘는 그렇게 크게 늘진 않죠 어쨌든 얘가 늘긴 늘었잖아요 근데 얘는 올해가 대박이죠 야 올해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딱 올라오네 그 다음 내년에 이게 또 납법으로 올라가다 막히잖아 어 꾸준하게 벌긴 버는데 응 어때요 그래? 그럼 넌 괜찮지 그거를 얘가 올라가다 조용할 때 쏘니까 얘가 어제 상한깔 먹은 겁니다 괜찮아요? 종합이 내리꽂는데 종합이 밑창으로 내리꽂는데 얘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 잊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특히 국고추나 거기다가 근데 거기다가 그걸 쓴 사람이 제목을 자꾸만 추첨종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뒤에 종목분석하는 것까지 뭐 구직한 종목을 쓴다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애니웨이 어쨌든 그 세 종목이 다 올라요 얘가 내리 이틀 동안 종합이 폭나고 죽었는데 저희 건 상한가도 한 방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 번요 주가란 주가란 화학재가 섞여있는 그 물의 온도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 얘 재료들을 몰라요 이게 호재가 무슨 재료인지 약정수인지 잘 몰라요 그냥 듣긴 들지만 무슨 얘긴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얘들이 이거다 싶으면 얘들은 이 기준순대비 위로 땡기는 겁니다 아다 싶으면 밑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는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걸 은포선이라고 하잖아요 은포선 이거 짱땐 은봉 나오는 날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코사에서 무작위 몰렸을걸요 얘가 이게 연말에 올라가면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TV에서도 무작위 추천했을걸요 코사 있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뭘 몰랐을까요 어 어 사녀바 응 뭐를 몰랐을까요 날짜 병동선 지나간다는 걸 몰랐겠죠 티슈 말거라 티슈 응 여러분 이런걸 제가 낱낱이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저런거 제가 공개 안하면 여러분 평생 모르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걸 제가 만약에 무료든 유료든 저걸 공개 안했으면 제가 뒤에 결과만 놓고 여러분들 요번달 장은 안좋아요 요번달 장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신기하게만 생각할거 아닙니까 야 저거 신기하다 아니 저선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간 장을 응 날짜 변경선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1년짜리 회원을 모집했었잖아요 1년짜리 회원이 제일 좋은게 뭐냐면 가격도 거의 거의 하프나 됐어 됐어 나도 하프나 응 지금도 사실 제가 보시면 이게 앞에다 뭘 써 드리냐면 우유입니다 우유 커피도 아니고 왜냐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 그만해 이 자식아 그만해 이게 하게 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유 먹으면서 방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유도 방수하다가 반을 쏟아트려버렸네 응 어떠세요 제발 예측하는 쪽만 갖다 듣지 마세요 예측과 대응의 절이야 근데 이런거 배워야 되잖아 아 멀초 아래고 뭐가 어떻게든 근데 이거 배우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전부다 귀동량을 유튜브 가갖고 그냥 결로 쭉쭉쭉 스토리 얘기하면서 결로만 얘기하는 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정말 버냐고요 못보잖아요 제가 몇번이죠 저는 그 사람들 계좌 까봤으면 좋겠다고 몇번 얘기합니까 응 여러분 지금 이번에 엘지앤소리 청약하죠 여러분들 청약한 돈이 청약할 돈이나 계세요 다들 몰빵으로 엉뚜한 데 들어가셔서 이미 저희는 이 장을 딱 보고서 여러분들 올해는 요번 1월달에는 캐슈은 최선 50% 이상 이거 지금 저희가 다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신용은 절대 쓰지 마시오 맞습니까 아 광고하면 이제 광고 잠깐만 할게요 5일 5일 신용을 광고하면 하라고 이런거를 여러분 배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하고요 곧바로 맨 끝에 결론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요번달에 얘는 월초 은봉입니다 근데 참 조심해둘게 얘는 월초 은봉뿐 아니라 연봉이 은봉이죠 연봉이 은봉이잖아요 지금 얘가 이게 참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응 얘가 얘에서 음 초성 첨단을 갖고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한 3월달까지 조카 올라간 다음에 초성 첨단을 갖고 해볼게요 올해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얘가 연초에 연초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은봉뿐는 상관없는데 아예 연초부터 은봉을 때리면 피곤해집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금세 막 10만원 돌파할 것 같은데 왜 두둬 맞았냐구요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얘는 연초에 올라간 듯 하다가 보세요 올라간 듯 하다가 얘가 결국 연초 아래가 되면서 제가 밑으로 주고 쓴거죠 이렇게 어 그렇잖아요 음 또 연초에 또 운봉을 때리고 있죠 얘가 어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되는데요 연초 양보이는 종목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주도주 주도주 잠깐 볼까요 이들 중에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들 중에 이들 중에 보세요 어 보세요 이들 중에 이들 중에 뭔가를 내가 써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뭘 아느냐 이들 종목군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낱낱이 보는 겁니다 야 얘들은 실적였더냐 얘네들은 실적였더니 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저희가 아까 메리처하지 어디서 쓴거냐면 여기서 쓴거죠 그죠 중간에 올라가다 조점받을 때 왜 지그지그 올라가다 조점받을 때 괜찮아요 이들 종목군 중에서 요번달에 주도주가 있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론 이장이 괜찮다고요 그 사람도 애당초 가만히 그 사람의 그 앞에 방송 가서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애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앞에서 계속 괜찮다고 한 사람이고요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이 무조건 괜찮다고 한 사람일 겁니다 왜 한번 미루는데 여기서 나쁘다고 하면 그건 끝나잖아 어 그죠 끝나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인스도가 예 그죠 얘는 요번달 괜찮지 않습니다 왜 얘가 아래에 들어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얘가 시장에 변곡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 이제 N3 지나가잖아요 N3 이제 청약이 뭐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미국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드디어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 중입니다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그럼 괜찮을 거면 뭐가 뭐 때문에 괜찮을 건지 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은 내일까지 청약이 들어가죠 얘가 다음 주에 27일 날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얘를 포트폴리오 구성시켜야 되는 쪽에선 한쪽은 계속 때리면서 이쪽을 사서 대야 되니까 국내에 아직까지 좀 거시게 하죠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있느냐 다음 주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도 얘가 요번달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 얘가 그래도 그 다음 달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재료가 뭐냐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이름을 얘기해줘야 돼요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건 개뿔 그거 무슨 뭐 됐어요 자 선택은 여러분 오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미국에 마소가 실적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소가 실적 발표하고 텍사스 인스트먼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버라진도 실적 발표가 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존센 존스 제너럴 일러트립도 실적 발표가 됩니다 특히 휴일날 인텔이 실적 발표 나옵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거장들이 돌아오죠 언더스텐 그죠 테슬라 거장들이 돌아오죠 다음 주에 얘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꿔지면 우리도 바꿔지는 겁니다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어 괜찮아요 근데 시장의 컨센센스는 대략 한 20% 정도 전체 S&P500 중심으로 해서 한 20%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더 늘 것이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텔 테슬라 슐랄입니다 애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보잉 최근에 보잉이 좀 밑에서 올라갔죠 보잉 이런 쪽 보잉 이런 쪽이 얘들이 제발 실적이 좋아져서 끌고 올라가기를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바로 그 대기업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체를 실적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 좋게 했다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얘들이 떠서 미국이 떠줘야 같이 뜨거든요 마트카드 맥도날드 비자 월풀 이거 다 실적 발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캐터필라 요즘 같으면 가장 경기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척도했던 캐터필라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경제치품 아 다음주가 관건이구나 접수 결론 이번주에 올라갈 때 아직은 올라갈 때마다 모르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은 줄여줘야 돼요 됐죠 근데 밑으로 갈 때는 다음주를 겨냥해야 되겠죠 왜냐면 다음주에 드디어 LG엔솔에서 편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동네보로 때렸던 것도 덜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27일인가요 27일날 얘가 되죠 그리고 다음주에 이겼던 대로 미국의 기업 실적이 다음주 얘가 좋아지면 내려갔다가 튕겨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됐어요 대신 다음에 항상 월간 단위로 매매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캐시를 갖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저희 회원들이 캐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올라갈 때마다 기회 있는 건 여지없이 때려줬어요 조금이라도 뭐가 같은 뭐가 그래도 야 이건 좀 내려가지 않고 뭔가 고개를 내밀고 입구나라는 것들은 웬만한 것 거의 다 때렸습니다 한 3분의까지 때리는 건 수두룩 뻑쩍 찍어나고요 저희가 3분의 이미 오래된 것들은 왜 얘가 은봉인데요 이게 은봉이거든요 이게 여기다 미국두운 은봉인데요 이럴 땐 절대 무례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얘가 돌 때 우리가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미국이 돌아다야 이게 도는데 제기란 얘까지 5분달은 조종이네요 됐습니까 얘까지 조종이네요 얘도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빠지고 있잖아 다만 밑에 얘들은 다행히 속은 마티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속게 젓가락을 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니까 이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또다시 깨질 거 그러지 않아요 올라가도 또다시 깨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교육이 가미된 거를 하셔야 좋은 거죠 자 오늘 100일 이벤트 하시네요 자 이거 뭐 제가 물론 저희가 뭐 연간 베스트 파트너도 올라갔을 거고요 12월 때로도 저희가 연간 베스트 파트너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한테 가장 잘하는 소원은 15년여서 1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또 매매하는 거 저희는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선물 옵션 우리나라 선물 옵션 그걸 다 합니다 자 100일 할인 이벤트가 들어가네요 100일 동안에 66만원 갖고 경화쇼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졌네요 1668에 4454 필요하신 분도 이걸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할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시장에서 보시면 뭐 몇몇 종목군들이 밑에서 움직였지만 워낙 추풍나격식으로 조가가 빠져있고 미국도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도 어떤 종목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 이들 종목 어딘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있는거요 먼저 삼성 S 나와있죠 그래서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요 월초 양복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이건 다보니 LG 엔솔과 연결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죠 대신 이제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요 보면 그냥 삼성 SDI 기준으로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종목에 수익률이요 제가 레코드 보고 여길게요 이게 저희가 얘들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이 종목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최고 수익률이 얼마까지 갔던 종목이냐면 거의 3분의 고 다 때려들었어도 얘가 최고 수익률이 252%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입니다 얘가 저희가 베팅한 다음에 베팅한 다음에 이거 2019년도 베팅 주거든요 2019년도 어디입니까 도대체 2019년도 여기네요 2019년도 11월달에 샀네요 여기 어디선가 샀네요 얘를 가져갔죠 근데 얘를 이렇게 보시면 얘는 여기가 20선 쌍봉이죠 얘가 저희가 이 종목금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20선이 쌍봉이죠 이러면 왕창 저희가 때려줍니다 이렇게 은봉이가 내리면 저희가 그래서 대략 이 종목은 현재 3분의 1까지 저희가 매돌 때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저희가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오해받을까봐 저희가 지금도 얘가 수익률이 이걸 잠깐 누르면 볼까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끌고 와주면 야 김상현 이걸 누르면 온다더만 이거 왜 안오냐 이거 눌렀는데 안와 아니 이게 꺼져있다니까 이건 나는 얘를 불러놨잖아 이게 안오잖아 얘는 써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과연 그럴까 이게 저희가 방금 했더니 200 몇십 프로인가 수익률이 나왔다가 지금 위에서 3분의 1 때려주고 지금 3분의 1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80 얼마인가 프로테즈가 나와있는 종목이거든요 안 되면 빼라 빨리빨리 하게 지금 이거 시간 늦는다 죽어있다 자수가 이거 한번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상협아 신경 좀 쓰세요 이거 유손으로 엮어 예전에 유손으로 엮을 땐 됐었잖아 왜 무선으로 하면서 한 번도 안 되지 자 저희가 얘를 다 풀어드리거든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그 뒤 친구는 얘를 고장났어도 고칠 줄을 알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도 AM 하여튼 뭔가 찬스가 있으면 그냥 올라갈 때마다 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죠 자 SM도 한 120% 정도 나왔던 거죠 DBI텍은 지금이 최고 수준이에요 넷답을 나와있네요 하나 소유션 저도 한 160% 나왔던 거고요 엘지노텍도 한 이게 얼마입니까 무장하게 나왔던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저기 효성 효성도 300% 나왔던 것 때문에 여기 위에서 딱 반대로 왔죠 저런 거 저 위에서 다들 때려주는 겁니다 그냥 갖고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있네요 얘가 한 3분의 정도 때렸는데 250%에서 180% 거든요 얘가 요즘 뭘 본 거냐면 엘지 엔소를 보고 최근에 얘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사실은 길게 보면은 이렇게 혹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가 혹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관중중중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월봉성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월봉성에서 근데 봐야죠 흐름은 좀 더 봐야죠 얘가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보면은 얘는 멀쩡하잖아요 보이시죠 연봉이요 흐름이 이제 연봉을 지나 월봉을 지나서 연봉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산물을 갖고 있는 이유고 순위에 얘를 다 안 때리고 산물을 얘 연봉을 보면 똑같은 점검은 뭐가 있냐면 저기 뭐야 한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밑에 있나 한화 솔루션이 저 위에 있나 볼게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어디 갔나 그냥 여기다가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화 솔루션 이거는 재작년에 무색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저희가 수익률이 이것도 꽤 높았던 수익률이에요 근데 작년에 연봉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얘가 근데 얘를 이상한 조정이라 보지는 않는 겁니다 올해 얘가 대신 양봉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얘가 연봉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연봉을 간두고 주봉이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봉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지팀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보던 것이 월봉이었죠 저희 전엔 월봉 보는 사람 없었어요 맨날 일봉만 보고 얘기하지 그 부분은 여러분 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투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안 됩니다 대신 우에서 아닐 때는 끊어주면서 단계별로 나눠서 가져가야 얘가 장투가 되지 그처럼 장투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먹고 챙기고 먹고 챙기고 하시던지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 엔트리 나타날 때 여기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 SDI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대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27일 날 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 그죠 얘가 지금 30만원의 공문대 지금 평균적으로 45만원 내유를 보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따상 얘기인데 따상 따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만약에 따상 나오면 다 팔아야죠 예 일부에서는 또 바람 잡죠 따상이 뭔지는 아시죠 30만원니까 아침에 시초가가 상한가로 붙어서 얼마야 그럼 30만원 60만원 붙어갖고 또 거기서 30%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말이야 소야 음 하여튼 바람 근데 정말 그게 난다면 그건 때려야죠 그건 어딘가 위에서 폭락할 수 있으니 예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소유션 이거 흥행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MLCC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근데 이 무라타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경우가 있죠 어딘가 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 우리 반대책은 늘지 얘가 생산체질이게 나오면서 MLCC 적층 테라미콘단사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오늘 부운조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바로 1위 업체죠 아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참 얘에 비해서 저평화당했다고 얘가 정말 많이 넣는 업체가 뭐냐면 저희도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 삼성전기요 근데 정말 안갔던 종목구주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지루하게 안갔던 종목주 하나죠 예 그죠 얘가 음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갔때요 여기 직종오첨되면 조심하시고요 대신 얘가 다행스러운 것은 얘가 지금 이게 롱이었죠 이게 이게 롱이죠 얘가 지금 앞에는 오첨을 돌파했죠 얘가 내려오면 요건 매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해갈때는 요거 이거 뭐 돌발 후재죠 뭐 무라타가 무슨 뭐 악재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얘가 선별적으로 위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 종목이 몇가지가 있죠 사마콘덴서 요기 연결된 겁니다 얘는 아예 양봉이었죠 사마콘덴서 그 다음에 그 삼성전기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다 여기에 족보가 깔려있는 종목구주 하나입니다 아 이들 종목구주 하나님 이들 종목구주 하나님 여기에 연결된 종목구주 하나님 항상 배탱을 쏠 때는 음 밑에 마틴이 깔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런 종목구는 다른 종목구는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보면 그 유가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또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특히 저기도 한번 러시아하고 이쪽 유럽 쪽하고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 거기 그 근처에서의 그 문제 자체들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친사방정책을 쓰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런 우려감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원유공구 우려 여기에 따라서 에카 석유가스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가죠 오늘 이들 연결된 종목군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까 어 그 다음에 또 저 어디죠 그 아랍에미리트 그죠 그 아부다비 국제공항하고 인근 지역의 석유시설에 무인기 요새 뭐 이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인기 추정공직이 발생한 가운데 어 저 사우디아라비의 그 동맹군이 후티방군이 장악한 그 수도 사나에 공습을 시작했다 보급을 시작했다 금속도 복잡합니다 이쪽으로 예 근데 이들 테마들이 올라가니까 좀 보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핫하게 올라간 종목이 저기 중앙에너비스 얘기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꼬랑지는 달고 있는데 모양은 저 육수선상 이게 올라갈때 이렇게 직종 고점 때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부위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짱떼 수선하면 내려가면 저째 매수가 있죠 내려갈 땐 분할로 매수하셔도 저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죠 저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흥구 서구 그죠 얘들 밑에서 다들 꼬랑이 달고 있죠 쫓아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극동유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다 여기가 연결돼서 움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억울한 종목군들이 있죠 건설이죠 대선 연결돼서 전부 다들 그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서 괜찮을 거다라고 봤는데 한 밑골의 새끼가 망쳐놨죠 그죠 밑골의 새끼야 이게 상상이 갑니까 중소업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죠 이렇게 금낮 이렇게 어떤 돌바학자 날 때는 여기 시가대 이거 우리가 매도기법에서 있는 겁니다 이번엔 지금 저희가 매도기법 강의하고 있는데 어제 이미 매도신화가 나온 종목은 예 어제 이미 매도신화가 나온 종목은 그 다음날 아침 시가대위 윗골에서 매도때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바학자가 나와서 아침에 풍 빠진 종목 걔도 역시 아침 시가대위 윗골에서 매도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이거요 카카오 가겠습니다 카카오 똥떨이 집 떨어지는 거요 짱때봉 나왔죠 이렇게요 신화가 나왔잖아요 이 전날 그래? 아침 시가와 시가위 시가와 시가위 매도기법이요 매술 잘하는 건 1단이고요 매도 잘하는 건 3단입니다 얘가 빠지다 보니까 이 주변의 건축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함부로 손 대지 마시죠 많이 내가 하면 뜨긴 뜨겠죠 그런데 저렇게 한번 끊어진 것들은 다시 볶아달려면 최소한 쌍바닥 이상의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건 또 사퇴했다고 또 욕먹고 아마 또 사퇴 안했어도 욕먹고 없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 저렇게 쌍바로 터지는 겁니다 얘들은 HDC 전대 산업 어떤 조치 물론 너무나 많이 빠지면 서서야겠죠 그럴 때 그 신호는 무조건 내려가다가 반대로 줄려면 짱떼 양봉을 줘야 되고요 그 짱떼 양봉은 지금 같은 밑창에 써주는 의미가 있겠고요 월을 받게 됩니다 보이시죠? 공부가 됩니까? 월을 받게 아무리 또 받자 꼬랑지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목으로 내려가다가 얘가 들어올 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끊어내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사실 무슨 추천주보다는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 점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그럴 것 같은데 거의다가 때리지 못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제발 무조건 간다는 거 그것만 갖고서 배탱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중에서 여기요 여기 여기요 얘들이 주도주거든요 얘들이 월추고 있는 얘들이 주도주거든요 이 중에 몇몇 조목군들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고추 이미 나간 조목이니까요 그 국고추 안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해성DS 얘들은 그 리드 프레임 요게 전기차 자율차에 관련돼서 굉장히 특수로 기대하고 있고 얘들은 뭐 찾아보지 않으셔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시장이 워낙 라일즈하고 있으니까 미토리에 갈 때는 저가 끝에 메스플레이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역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월덱스 하여튼 뭔가가 어딘가 기대를 얻는 덕은요 올해의 조목은 실적이 나쁜 곳들은 절대 가설 안됩니다 아 이처럼 이렇게 농담의 쇼수를 주던지 저렇게 아니면 저렇게 짱짱 모은 데에 조정을 주던지 그쵸 요건 반대쪽 쪽에 제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두오토 이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 오해받지 않으려고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련된 모빌진 요게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죠 어차피 마지막 승부는 이쪽일 테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죠 산업용 카메라 초고속 초고속 해상도 카메라 유리 산업용 카메라 엑스트레이 디텍터 전문 그럼 떠오른 업체가 뷰옥스죠 얘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모양이 살아있고요 아마 SAC는 제가 TV 보고서도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죠 왜요 실적이니까요 그죠 실콘 러블 소켓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답니다 무리 한 3천만개 돌파했는데 실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짝 조점받았네요 엔캠 이거 아마 저희 컴퓨터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많이 했을 때마다 노려나갔던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얘들 실적이 장난이 아니죠 전액 수요가 급점하면서 얘들은 향후 증설계약에 따라서 실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우리가 보통 차트우량주 우량주 그러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외사업에 대한 기대감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이 떠오르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도 차트우량주로서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예비관심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 장을 저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이들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추천주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없는 중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추천주가 낼 때가 가는 걔는 꼬라니 달고서 후루룩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 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미 전날까지 검증된 종목을 조종을 줄때 써죠 뭐 후송은 워낙 많이 했죠 우정도 많이 했던 거고요 여기 뭐 여기 둘 중에 있네요 이들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요 지금 얘는 이번 달까지는 밑에서부터 반동을 줘도 얘가 현재 주가의 모양을 보면 반동을 줘도 얘는 자꾸만 우선 두둑이 맞을 겁니다 음 얘가 근데 얘를 얘를 얘가 이제 돌아설 때 어떻게 돌아서야 되냐면 하나만 더 꿀팁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고 제가 이제 TV방송에서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얘가 나름대로 돌았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돌았으면 숨을 쉬거든요 그럼 요게 요게 빨간색깔 보죠 요게 빨간색이 하나 둘 얘가 근데 이게 올라가도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얘 올라가도 외바닥이니까 두둑이 맞았다가 얘가 이렇게 하나 둘이면 얘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점심방송에서 여기서 아까 저 이거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해요 아침 방송과 여기서 썼네요 바람의 방향의 위력 이것도 어제도 얘기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구독을 하나 해놓으십시오 구독 하나 해놓으시고 알람 특히 알람 왜냐하면 아침 방송은 이게 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알람 해놓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요번 달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바람의 방향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거 참 월초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월초부터 얘가 바람의 방향이 아래이니까 조금 무리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 달은 그렇게 지나가시고요 그래도 지금 다행성으로서 뭐냐면 종목군주에서도 월초 양보로 뽑아 올라간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얘가 얘는 이게 멀쩡하잖아요 밑에가 그죠 얘가 뜨면 같이 뜨거든요 물론 지금은 선물이 약세 현상인데 얘가 여기 오면 얘가 떠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거기에 맥점이 바로 다음 주에 얘가 맥점이 놓여졌으니까 그걸 좀 기다리시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방송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홍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렇게 좀 내가 뭔가 배우고 알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건 100일 이벤트가 있네요 66만원이고요 4354 여기로 전화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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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